건강검진, 투약정보, 알러지 정보까지 나의 건강 데이터 관리는 물론 잘 걷고 잘 자고 일상의 건강관리까지 이제는 내 손안의 건강미서 개인 맞춤 영양이 함께할게요 저한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수면 패턴도 관리를 해주는데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요 확실히 그 전보다 덜 피곤하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내 몸에 건강한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나온 앱은 건강검진 결과 외에도 걸음수나 수면까지도 관리를 해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전기구독이니까 돈도 많이 절약되고 또 건강도 챙기고 너무 좋아요 폐당관리에 걷기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개인 맞춤 영양 앱에서 걷기능이 추가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걸음수에 소모 칼로리 양까지 나오고 일간, 주간, 월간으로 코멘트까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걷게 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보다 더 좋고 그리고 지구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 딴에는 약간 자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내게 딱 맞는 영양제 추천까지 나만의 맞춤 건강관리 개인 맞춤 영양이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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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